어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리정탑을 어? 우리 집에 승리의 토템이 있다 승리의 토템이 있다 누가 누가 승리의 토템일지 오늘의 과학시간 주인공 티코 초대박을 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어? 뭐야 형이 초대했네 어 헉 반가워요? ㅋㅋㅋㅋㅋㅋ 기도야 야타는 해야지 오케이 야타해라 상현이가 기도야! 아 기도 가해 솔직히 아 싫어 아 가위바위보x2 3 채팅했죠? 3 2 3 카로팬한테 보낼게 1 3 1 아 팀체 팀이 해잖아 10초 남았어 뭐해 3 1 1 1 디바이라 야 한 명 안조해라 아이다 디바이라고 하는 건 아 나 디바이라 할 줄 몰라 아 지랄하지마 저 저 저 저 저 저 지자고? 마인드를 못 보니까 황제를 지게 하자 3...2... 오 뭐야 어수가 내가 죽였지만 어수가 죽어졌네 저 my are 아 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 한조원 한조원이요? ower 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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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 원치킨 밀어 거점 좀 밟아라 어허 야 메르시 메르시 성현아 오른쪽에 어 낫자? 야 페아톱 번졌어 지금 죽으면 게임 터지는데 야 자리야 원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러지 바로 그거지 제퍼 위도우에서 일단 한번 놀릴거야 랩 사이즈 랩 성현아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제혁이 믿었지 어 제혁씨 오 호호호호호호호 들어가야지 성현아 남자는 안 빼지 사리야 원이지 확실해? 오오 제혁이 어어 이기에 빠수구만 사리야 원이지 야야야야 적당히 적당히 네 지면 어, 기도야 적당히 해라 아 씨 바이 aisle 나빠 나와 나와 자리아 궁 한 번 먹어주면 되냐? 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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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리아 1 진짜로 사실 1은 아니지 않아 방금 피치한 거야? 야 어그로 지려 어 어그로 식상타치 자리아 형 뺐다 아 나 궁 던질까? 던져 그냥 던져 던져 그냥 던져? 어허 좋아요 야 자 브리게티 브리게티 아래 어허 민스턴도 던져 버렸죠? 야 성현이 왔다 성현이랑 연계야 성현아 자리아 거기있다 어 왜 지금 말해주냐 어허 말 안해도 죽었어 내가 봤을 때 그거 말 안하면 죽지 미친새끼야 야 비와 철수 비와 철수 비와 봐 나 강각하고 있어 아 아 어 막탄 아니야 막탄 아니야 형들 자리하고 있나요? 없어요 없어요 아까 썼잖아요 이제 너한테 다 주고 가면 돼 절대 안쳐요 오케이 성현아 폴겐즈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 죄송한데 제가 볼 땐 자리하고 무조건 있어요 오케이 고고고고고 아 아 아 이거 쏘야 돼 아 나 이거 낙찬데 다 같이 가면 어 파이 안 하네 야 자리아 방각 없어 아 맥시대 성현아 키워줘 아 아 아 아 힘들어 어! 차오리야워! 어 가고? 제옥씨! 위도우 바로 컷! 어허 좋아요. 메르시가 컷인데 왜 이렇게.. 루시우 넘어안다. 루시우 말했다. 제옥씨 지금 미르딘이에요 미르딘. 미르딘. 호멘씨 아주 좋은데. 호멘씨 해줘. 루시우 뭐 좋아. 아케 윈스턴. 윈스턴 원이에요. 루시우 거점에. 루시우 우시우 우시우. 야 병선 2개피. 어허. 그냥 위도우가. 제옥씨. 제옥씨 좋아요. 제옥씨 맘에 들어요 지금? 제옥씨. 재옥씨. 제옥씨. 달달합니다 제옥씨. 하하 기도형 왜그래 하하 하하하 하하 왜그래 음처도 못하겠다 성현아 하하하하 미안으로 안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반 journals 어어 너무 착한데? 아 왜 먹죠 이걸 상배밍지? 마늘 하시는 거예요 상배밍 거팟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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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 있으면 어쩜 해 둠 둠 둠 둠 둠둠둠둠 나랑 정면 보자 헤빈트 메듀 메시왕 메시왕 사줄게 봐주는둠 둠뻔 둠뻔 정디인트 오른쪽으로 해라 정디인트 케어종 이거 뭐죠? 정디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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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연아 잘 좀 하래 겸플레스 돈다 왼쪽 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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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복시 인형 커버하셨군요 젠 젠 젠 젠 젠 젠 젠 젠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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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메르시가 앞에서 어리버리 까고 있을 때 저기 있네 좀비? 좀비에서 궁이 깼는데? 서민아 바로 컷? 한 명 잡아줄게 딱 기다려 가비 도망가야겠다 아 맥크리! 저기! 조심하세요 안쪽 아래 자리야 정면이야 맥크리 왼쪽 아래 부자 왼인원 왼인원 라임 부자 한 명씩 일한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젠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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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나? 알아서 해라 그냥 아 몰라 써버려 때려 때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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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피 소나색이 맞았는데? 윈디 너무 고데긴데 캐릭터가 고데기가 아니야 네가 고데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불편해 불편해 아 도망갈 수 있었는데 썼어 썼어 바로 앞에도 다 놓고 뭐 하는 거야? 쟤 초월 뺐냐 초월? 초월 뺐지? 내가 해야 되잖아 아 오케이 고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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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준비 군 뺐다 쟨쟨쟨 쟨쟨쟨 하자 초인데? 와 기도 야 멘탈 수정 야 야 맞아줘 맞아줘 야 왜 없다고 없다고 했잖아 어 있었어요 미친넘 잤나 보다 한 10초 만에 채웠나 보다 기도야 아 근데 나 없는 거 알고 있었어 기도야 한 10초 만에 채웠나 보다 기도야 한 10초 만에 채웠나 보다 뭘 없는 거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있는 걸 알고 있었어 아 진짜 아 있는 거 알고 있었어 몰아가지 말아줘 아 미안한데 진짜야 딱 맞췄어 거점이나 밟자 우리 아니 근데 이거 자자고 에 맥크리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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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7? 하신 놈아 하루 종일 때리는 언제 잡아? 언제 잡아? 나 왜 눕냐 그냥 누워버릴 거야 상현아 내가 밟을까? 야 거점 밟아봐 밟았어 밟았어 자리가 안 피? 자리야 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야 거점 밟을 하리? 하연아 자꾸 밟아봐 나 일줘봐 뒤에 나 뒤에 일줘봐 나 저 새끼 좋아 달아야 되는데 뒤에 원숭이 왔다 해줘는 중 어 하이? 나 살았으면 이겼는데 야 거점 밟아봐 내가 캐리 해볼게 캐리 하러 간다 죽었다 태욱이가? 태욱씨 알아요 앙 기모디 앙 기모디 아 기도 초월 브릭기 때문에 말렸어 그 트랜저야 윈스턴 그... 기도야 어? 그... 초월이 왜 그래? 아 나 근데 성현이 용검 잘 쓰는 거 배우... 보기가 싫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그런 걸로 치자 기도가 몰랐던 게 아니고 그냥 성현이... 기도가 날 싫어했던 걸로 치자 아 근데... 오케이 그렇게 해 갑시다 이거 내 탓에 다 해버리네 또 이상한 사람 가네 가볼까요 다들? 다들 파이팅 해보자 파이팅! 파이팅! 자 일단 왼쪽 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정크리에 있다 맥정인 것 같은데요 너무 세게 마시는데? 맥정인 것 같아요 하나만 부쳐야 되나요? 어... 어... 부저 안 돼요? 정크 부저 와요 야 맥크리 반필 오... 제퍼 형 돌아왔어요 돌아왔구만 야 메리씨 반... 메리씨 필 맥크리 점화요 맥크리 필 맥크리 컷 메리씨도 필이었는데 이거 할만해 우리 지금 감싸고 있거든요 자리하고서 잘 거 같고요 살린다 아 탑 탑 탑 탑 메리씨 부저 와 나 죽었어 쥐빵 제크리 빼라 없음 빼라 암 롱 암 롱 어... 내 입자요 너무 터지는데? 나? 어 젠원 나이스 어... 오왕 여러분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죠? 최대한 이길 가능성이 생겨야죠 서윤씨 부착! 하하하하하핳 야 버즈온 버즈온 오 나이스 자 란다 성범이 하이 오 하이 하이 바운백 좋았다 그런거야 지가 해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내보자 어디 궁을 한번 채워볼까 서윤아 왜 이렇게 거기다가 터질 것 같냐 한 방이 막 방방 있어요 아 이거 방팔 아니면 안 죽어 택탈을 줄게 내가 알게 만들 것 같아 어 너 들켰어 야 베르시 뭐 아휴 왜 이렇게 해야 돼 아휴 우리 망치 만난다 우리 망치 만난다 야 타 잡았다 우리 아휴 오 성현씨 오 성현이 좋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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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리야 잡아 자리야 잡아 자리야 잡아 자리야 핍따할게 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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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현이 마무리 안되냐 파이? 나이스 성현이 잘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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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야타를 한번 숨도 모셔 버리게 해버리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거 이런 자신감 디버드 꺼냈죠 저 땜에 오지게 맞았고요 저 땜에 디버드 꺼냈죠 저 땜에 저 땜에 디버드 꺼냈어요 부좌 브리핑 되나요 나 시비 내기고요 자리하고 개빡이 찬거였어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이런거 석양 설마 조금만 타요 이거 뭐 안되거든요 조금만 타요 다 아깝다 없어 없어 뒤로 빼서 주연아 고마워 야타 부좌아 야타 부좌아 성현아 성현아 성현온다 나 야타 잡고 야타 부 야타타 오 기도시 좋아요 야 매크리 부좌 해봐 야 자리야 부좌 매크리 잡아요 라인 부좌 1,1,1 자리야 부좌 자리야 부좌 자리야 부좌 자리야 부좌 아 가지 메르시 왜 그래 야 이 개시X야 오 기도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성현아 지랄하지 말자 자유원 자유원 하이그랑 기바필 기바필따길 맥크리필 성현아 분배 없어요 조심하시구요 라인불도와 라인론 라인론 가보자 오 야 죽자 죽자 야 초월해줄게 오 좋아요 우와 이겼다 야 이겼다 와 성현아 이겼다 오 인형 뽑기인가요? 오 인형 잘 뽑으지 오 천천히 가시네 인형 뽑으러 쟤도 오 별거 없는데 너무 깔끔하신대 좋아요 기도님 나가주세요 이제 저희 방이에요 나가주세요 기도님 나가주세요 개 불편해요 지금 언제 나갔냐 해봅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